안녕하세요 박상현의 나왕 가장 잘 그리는 우리 정국이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있어 지민이 팀을 나눕시다 당장 한 작품씩 완성을 해서 몸은 아무래도 이제 풍경 같은 나무 복권 하나 딱 휘날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자 봐봐요 좋아 좋아 이거야 야 아 벚꽃아 벚꽃이 범이야 이게 좋아 공격적인 1 2 3 3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제출 저는 나름 적분적 있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4학년 6반 좀 망인인데 좀 싸워만 하겠네 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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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불명사인가요? 이게 저고요 이게 지민이고 이게 홈입니다 벚꽃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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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이게 방탄소년단의 그림입니다 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작품을 골라주세요 여러분들 곱꽃이기 정성아 JSON